우리가 지난 주간에 디모대전서 3장을 보면서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바울은 했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도다 경근의 비밀이여 그래요.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도 아주 마음에 아주 깊이 느끼면서 그도다 경근의 비밀이여 그게 아주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육신으로 나타남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음이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남바 되셨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망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 모든 것을 다 보이셨어요. 그야말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하시는 그 하늘 천승을 향한 길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변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더에게 주겠다. 하는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천국의 열쇠 그게 뭐죠? 그 열쇠가 바로 주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당신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게 바른 고백을 하는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야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천국의 열쇠이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 천성을 향해서 길이 되셔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을 이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해서 지금 디모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드 전서 4장의 말씀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사장 1절 말씀에 그러나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받쳐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노라. 나의 살을 나의 몸을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 주노라. 오직 이것으로만 오직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네가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미혹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건 뭐 다른 무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나를 미혹해하는 영이 나를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 그 귀신이 진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귀신은 뭐 한 1년에 한 번쯤 어떻게 무슨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게 귀신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일을 보고 있으면요 그 사무실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이 날파리들이 말입니다 어디서 생기는지 항상 보면 이렇게 앞에 날아 댕겨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날파리 잡은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날파리가 와가 다 다가가고 있으면 말입니다 울고듣기 그냥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아이고 날파리가 왜 왔냐 그럴 수가 없어요 버린단 말이지 그것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날파리 같은 날파리면 좀 좋아 좀 더러운 똥파리 같은 것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쥐새끼 같은 거 이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야 이 귀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의지럽히 놓고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너무시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이 보배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그 날파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소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슨 요즘 보면 예전에는 통일교다 뭐다 그런 이단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또 신천지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러면 교회에 사인까지 다 붙여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단들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이단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단이래요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한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해 섬기지 못해 정말 그들을 향해 축복해 주지 못해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냥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우리를 미혹해가는 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산산초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여기 보면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맞아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화인을 맞아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가지고요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도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이러놓고는 저는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불평하고 어떻고 우리 정상관님께 막 이렇다 그러고 또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위선의 그냥 대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믿음의 순수함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 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것 잘못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뭐가 하면 늘어요 뭐가 외식만 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을고 안 척 하면서도 속에는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외식하는 자 화이설진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이 증망했는가 아시죠 내가 그렇게 외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화이설진 저 하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외식하는 걸로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뭐 하고도 돌아서면 똑같은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미혹해하는 영을 따라 사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 자체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날마다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특별히 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혼인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뭡니까 우리 카톨릭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또 저 절에 가시면 도 닦는 우리 선임들은 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근해지려고 또 사람들에게 경근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그 판단한 것이 나는 혼인을 안 할 거야 나는 음식을 금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음식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식 한 거고 너희가 생육하여 번승하여 따게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이것이 축복의 근원인데 세상에 인간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 나는 결혼 안 해 그것이 이게 경근의 길로 가는 길로 생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해하는 영이요 이게 바로 귀신을 쫓는 것 그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소망이 뭐지요 지금도 주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 주님의 아주 오매불망 소원이에요 주님이 결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숲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인을 금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신부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면 와 신부님께서 결혼도 안 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잘 들어야지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여기 보십시다 식물을 피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바로 이 식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쵸?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왜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크면서 음식 투정하는 그런 아이 보면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해서 얘야 먹어라 그런데 콩밥이 그렇게 좋다는데 세상에 이놈들은 콩은 다 가려놓고 나는 내가 싫어 이런 거는 먹으면 아 이러면 자식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식물을 내가 정말 삶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아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물론 다 일리는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음식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식도 우리에게 나쁜 음식이 없답니다 그렇죠? 자 사절보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룹하여 지민이라 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혼인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국이 거룩하여 지고 건강하여 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 형편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전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환란이 닥쳐와도 병마가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도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사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욱 하여진다 그래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쵸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걸 부탁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으로 네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잘 주님께 양육을 받고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대견한 사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무릉무릉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 내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도 험도 티도 없는 주의 백성 주의 신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경근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지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근의 연습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연습해서 오직 우리 주님 경근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네가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과 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근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금생에도 이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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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